70마이 대시 카메라 A810은 운전자에게 도로에서 마음의 평화와 보호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고급 자동차 액세서리입니다. 고화질 녹음 기능, 지능형 기능,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갖춘 A810은 출퇴근, 자동차 여행, 도시 주변 심부름 등 어떤 여행에도 완벽한 동반자입니다. 이 포괄적인 리뷰에서는 70마이 대시 캠 A810의 기능, 입점 및 실제 응용 프로그램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선명한 녹음 품질 70마이 대시 캠 A810은 고화질 EK 해상도와 첨단 이미지 센서, 기술 덕분에 선명한 녹화 품질을 자랑합니다. 낮의 풍경을 포착하든, 밤의 저조도 환경을 탐색하든, 이 대시 캠은 모든 세부사항이 탁월한 선명도와 선명도로 기록되도록 보장합니다. 지능형 운전 지원 지능형 운전 보조 기능을 갖춘 70마이 대시 캠 A810은 도로에서의 안전과 인식을 향상시킵니다. 내장된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ADS은 차선 이탈, 전방 충돌, 피로 운전에 대한 실시간 경고를 제공하여 운전 중에 집중력과 주의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원활한 연결 및 제어 원활한 연결성과 직관적인 제어 인터페이스를 갖춘 70마이 대시 캠 A810은 비교할 수 없는 편리성과 사용 편의성을 제공합니다. 함께 제공되는 70마이 모바일 앱을 사용하면 더밸류 아이파이를 통해 대시 캠에 연결할 수 있어 스마트폰에서 직접 라이브 뷰, 재생 및 설정 조정에 즉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. 결론 결론적으로 70마이 대시 캠 A810은 도로에서 안전, 보안 및 마음의 평화를 향상시키려는 모든 운전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액세서리입니다. 선명한 녹음 품질, 지능형 운전 지원 기능, 원활한 연결성, 컴팩트한 디자인을 갖춘 A810은 도로 위에 모든 순간을 자신감 있고 명확하게 포착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. 결론적으로 100마이 대시 캠 A810은 도로에 따라서 안전, 보안 및 마음의 평화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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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서 안전, 보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